이 정도 크기입니다. 거북이 같아. 자 이 가방에 무엇들이 들어있는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앞주머니 이렇게 열어볼게요. 공격을 해올 때 대비해서 이 마스크에다가 어우 냄새 이상해. 여기다가 이 필터 2개를 끼워 하여 가방에 넣도록 하죠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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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는 맨날 긴장하는 건가? 전쟁 대비 물품을 이렇게 싸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